오늘 육성구 가는 날입니다 가자 빈백호 씨 와 참빨 뭐야 와 에임 떨린 잡았어요? 와 에임 떨리는 거 봐봐 검맘만 들었네 검맘만 아이 뭐 바로 하실래요? 지금? 아니 준비 다 되셨어요? 아 저 됐어요 장기후방전 마지막 대결 상대인데 육성구 만들고 깔끔하게 떠나겠습니다 저는 아시겠죠? 아니 못많은다니까요 진짜로 아니 네 육백박이씨 육성구씨 네 와 존나많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쒸.. 뭐야? 쒸기 총 없는데? 으윽 으윽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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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 어디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얘? 뭐야? 총없다. 안녕? 사운드 안 됐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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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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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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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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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은데 안전하게 1층 없으면 바로 올라오는데 오른쪽 아파트 없고 사람 아파트 사람 없고 안전하게 1층 없으면 바로 올라오고 안전하게 1층 없으면 바로 올라오고 안전하게 1층 없으면 바로 올라오고 진짜 총 나왔으면 바로 끝난건데 진짜 리얼 안전하게 1층 없으면 바로 올라오고 con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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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이 치킨을 먹었지만 몰랐네요. 맞아봐야 압니다. 맞아 봐야 알아요. 뚜덕이 맞아 봐야 알아요. 우리 민백은 씨. 너무 고생하셨고. 육성구 축하드립니다. 육성구. 남자. 남자.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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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지금 멋있어 보이려고 약간 좀 움빈처럼 안경 던지고 가야지 근데 변상이 안 되죠? 쑥추가 보기 어떻습니까? 아 대견하네요 네 아주 멋있고 아주 깔끔합니다 뭐 던지셨나요 혹시? 6호 점심 던지고 그러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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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